지금 시작합니다. 3. 2. 3. 누나... 저거 뭐예요? 화장품 파우치 같이 나면 ¿..? 알고 싶어? 너 연애 안 해봤지? 아.. 뭐야...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마 하루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피 한 마리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잠을 한번 다 볼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알거야 내 가루 몽몽몽몽 나 당뇨 한자야 정확히 이런거 뒷가마리 보지 말아 나 그런거 딱지 새기야 날 먹으러 다닐거야 너무너무 스윗한 날 너무너무 스윗한 날 정말 달콤한걸 누나 너 뭐야 약이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살 땅에 떨어지는 영안으로 빠르게 주스를 섭취해왔다 나 그래도 마실게 에? 아 아 그래서 그때만 흰쎄라 MPG가 천생이었던 거 알고 있는데 어 나도 인프젠데 그럼 우리도 천생이었던거 응? 너무너무 아빵지않는거 흰쎄라 흰쎄라 아 나 아까 이런거 준비했어 나 그냥 만나서 괜찮은데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잠을 한번 다 볼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알거야 맛있게 에? 아 에 nut 에 에우샤 arteries 나의 꿈을 한번 쌓아올 거야 내 힘에 내게 전화줘 이거야 내 몸은 나를 달리서 너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닐 거야 나의 꿈이 없어졌어?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꼭 결혼하는 이 노래지 같이 들을래? 네? 그냥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가요 진짜 한번 해보는다 뭐 남의 모습도 부러워지 못하시다면? 나의 꿈이 없어졌어 맞죠? 사진과 같은 거 제 역자리셨는데 형 나는 거 같아 아, 나도 네? 여기가 없는데? 엘사? 엘사가 여기 있었네 뭐야 진짜 이 정도는 운명 아닌가? 그냥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가요 그래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일단 기회를 잡아보자 뭐? 왜? 나 써놀이 있으면 안 돼? 나 지금까지 써놀이 있었어 아, 그래도 지금은 안 되죠 왜? 내가 누나 좋아하니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구성을 한번 잡아볼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줘 할 거야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네 나도 너무 좋아 너 나 스카고 사랑해 사랑해 한 방 안 소시할까? 한 번만? 나한테 숨어있어 나한테 숨어있어 나한테 숨어있어 나한테 숨어있어 나한테 숨어있어 나한테 숨어있어 난 한 번 더 너에게 다시 달려가볼 거야 뭐 먹일래? 나 오늘부터 널의 꿈을 한 번 사볼 거야 나의 내게 전어갈 거야 여기 우렁상 박스 내주세요 뱉으시죠? 어떻게 알았어요? 욕냥이 뭐 별거 있어? 이런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좋아요 좀 날라줘 나도 너랑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는 돈이 죽어서 오늘도 포기하고 위를 돌아볼 때쯤 날 붙잡는 넌 잡아 놀아줘 놀아줘